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도 거듭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의 말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이었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반발에 우리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간인이 살상되는 가정적 상황에서 어떻게 지켜만 볼 수 있겠느냐는 가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6.25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군사 지원으로 한국이 회생한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반발하는 러시아를 진정시키면서도 상황에 따라 군사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어떤 말을 할지 다 정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국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김기태입니다.